안녕하세요 선양입니다 오늘은 귀여운 팝콘 파우치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사용할 실은 올리브 2 라는 실이구요 이거는 헤라코튼 이라는 실입니다 이 두가지 실을 이용해서 팝콘처럼 동글동글한 모양이 나오는 귀여운 파우치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코바늘은 5호를 사용할게요 그럼 영상 잘 따라와 주세요 자 먼저 시작은 사슬로 기초코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기초코는 저는 38코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사슬뜨기로 38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매듭을 만들어 주시구요 사슬뜨기 38코를 써줍니다 이때 사슬뜨기를 혹시 코바늘 사용하려는 호스보다 하나하나 두개 정도 높은 호스가 있다면 그걸로 사용을 해 주시거나 사슬을 조금 느슨한 느낌으로 떠 주세요 그러면 밑단 밑단을 뜰 때 조금 여유롭게 뜰 수 있거든요 이게 너무 빡빡하게 뜨면 이런식으로 너무 빡빡하게 뜨면은 나중에 코선에 바늘을 넣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느슨한 느낌으로 떠 주세요 총 38코를 뜨겠습니다 자 이렇게 총 38코의 사슬뜨기를 떴구요 마킹링을 준비를 해 주셔서 마지막 코에 오른쪽 부분 반 코에 이렇게 마킹을 해 놔 주세요 나중에 돌아왔을 때 확인을 하기가 조금 더 쉽거든요 이 상태에서 밑단은 한 번만 늘리고 그대로 올라갈 거예요 밑단을 늘릴 때는 양쪽 끝 코는 세 번의 짧은뜨기를 할 건데요 먼저 여기 옆면을 이 기초코를 만든 부분에서 뒤로 보시면 여기 볼록볼록 튀어나온 코산이 보이죠 먼저 코산을 이용해서 짧은뜨기를 해 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 상태에서 보시면 여기 코산이 보이죠 이 코산에 먼저 넣어야 되는데요 짧은뜨기의 기둥코인 사슬 하나를 먼저 만들어 주세요 그럼 또 하나의 코산이 생겨요 근데 저희는 이거는 기둥코이니까 무시하고 원래 넣으려고 했던 그 다음 코산에 그 다음 코산에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이 다음 코산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어서는 계속 각 코산마다 짧은뜨기를 한 번씩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 코, 마지막 코산 전까지 쭉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마지막 코, 마지막 코 전까지 바로 떴고요 여기 마지막 코도 마찬가지로 짧은뜨기로 마지막 코산도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이렇게 뜨고요 제가 양쪽 끝 코는 세 번에 짧은뜨기로 코늘림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거를 옆면으로 보시면 이렇게 코를 넣을 수 있어요 옆면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는 여기 V자 모양 여기로 두 코를 더 떠줄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옆면으로 코를 넣은 다음에 짧은뜨기를 두 번 더 떠주세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 여기 세 개의 짧은뜨기로 마지막 코에는 코늘림이 일어났죠 그리고 이제 다음 옆면에는 각 코마다 한 번씩 짧은뜨기를 하고 돌아와 주시면 돼요 이게 원래 빡빡하니까 이게 원래 빡빡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빡빡하다고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옆면 코에 넣어서 짧은뜨기를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 마킹을 해놓은 부분 바로 전 코까지 한 코마다 한 번씩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마킹을 해놓은 부분 전까지 짧은뜨기를 마쳤고요 마킹을 해놓은 부분은 이렇게 마킹을 빼고요 이렇게 반 코에만 걸려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해온 것처럼 여기 한 코 이 한 코에 마지막으로 짧은뜨기를 두 번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짧은뜨기를 두 번 해주시면 처음에 코산으로 한 거와 지금 두 개를 한 걸로 총 세 개의 짧은뜨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처음 짧은뜨기를 한 곳에서 빼뜨기를 하고 이번 첫 단위 마무리가 되는데요 제가 이번에는 빼뜨기가 아니고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해보려고 해요 빼뜨기를 하면은 옆면은 이렇게 일자로 표시가 나는 게 좀 예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다음 단으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마지막 코에서 이렇게 바늘이 걸려있을 때 실을 약간 느려트려 주세요 그리고 여기가 첫 코거든요 처음 짧은뜨기를 한 코 그 코에 이렇게 바늘을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지금 고리를 느려트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지금 이 코에 코바늘에 걸친 다음에 여기 코로 이렇게 빼주세요 그리고 여기 부분이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시고요 지금 바로 연결된 부분 그 사이에 이렇게 바늘을 넣어주신 다음에 여기 고리를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늘에 넣어주세요 그럼 지금 코에 두 가닥이 걸려있죠 여기서 실을 한번 감아서 이 두 가닥 사이로 빼주세요 이렇게 되면 마무리가 됐고요 여기서 사슬 하나를 뜨면 이게 기둥코와 마찬가지가 된 거고요 우리가 넣을 첫 코는 바로 여기 옆면에 있는 이 코예요 그래서 이 코에서 시작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똑같은 방법으로 또 마무리를 할 건데요 제가 다시 돌아왔을 때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밑단을 만들면서 1단이 완성이 되었고요 다음으로 짧은뜨기로 3단을 더 떠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짧은뜨기로 각 코마다 짧은뜨기만 넣어서 총 3단을 떠보도록 할게요 3단을 더 떠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짧은뜨기를 떴고요 다시 한번 마무리를 지면서 올라가는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마지막 코에서 이렇게 걸린 실을 살짝 느려뜨려 주시고요 저희가 처음으로 첫 코를 뜬 게 바로 이 코예요 여기가 이렇게 둥근 모양이라서 여기가 많이 느려져 있는데 이제 올라가다 보면은 적당히 간격이 좁아질 거예요 여기 첫 코에 바늘을 넣은 다음에 이 느려뜨린 실을 이렇게 갖고 와 주세요 갖고 온 다음에 이 코로 이 코로 이 실을 내보내줍니다 이렇게 내보내주면서 여기 간격도 조금 조여줘요 이렇게 조여준 다음에 여기 부분을 잡아주시고요 실과 연결된 부분으로 넣어서 이 고리를 이렇게 걸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 실로 감은 다음에 이 두 가닥 사이로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주시고 한 번 더 사슬을 떠주시면 이게 기둥코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 지금 기둥코가 만들어진 이 코는 이 코가 아니라 그 바로 옆 코가 첫 코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다시 또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럼 저희가 밑단을 만들고 처음 짧은뜨기로 한 단을 더 떴고요 지금 세 번째 단이에요 그러면 짧은뜨기로 두 단을 더 떠주신 다음에 다섯 단 5단에서 컵콘 뜨기를 모양을 넣는 거를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짧은뜨기 두 단을 더 뜨고 돌아올게요 자 이제 짧은뜨기로 세 단을 더 떠줬고 이제 5단 차례예요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서 지금 사슬 하나를 더 뜬 상태니까 여기 코부터 시작하면 처음이 되겠죠 이번 단에는 팝콘 무늬를 넣어줄 건데요 일곱 코마다 무늬가 반복이 될 거예요 일곱 콧째예요 그러면 일단 첫 코부터 여섯 코까지는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지금 한 코를 떴고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예요 여섯 번째 짧은뜨기에서 이렇게까지만 이렇게 코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걸고 나왔잖아요 이 상태에서 멈춰 주시고요 저는 이 하얀 색깔 실로 배색을 들 거거든요 팝콘 무늬에 그래서 이 실을 갖고 와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올 때 이 실을 감고 나와줘요 그럼 이렇게 실이 느려트려져 있으면 분홍색 실을 당겨서 조여서 놔주시고요 지금 여섯 코까지 짧은뜨기를 떴으니까 일곱 콧째에 팝콘 무늬를 넣을 거예요 팝콘 무늬는 한길긴뜨기를 먼저 같은 코에 총 다섯 번을 떠주세요 다섯 번을 떠주실 때 이렇게 코에 바늘을 넣어서 이 뒷부분을 보시면 이 하얀 색깔 꼬리실이 있거든요 이 꼬리실을 걸쳐서 해주시면 나중에 실을 정리를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한길긴뜨기 다섯 번을 만들어 주시고요 이거를 한길긴뜨기를 가장 첫 번째 한 코 있잖아요 여기에 바늘을 넣어서 이 고리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걸 당기면 이렇게 한길긴뜨기가 모아져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사슬을 한 번 더 떠줘야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슬을 한 번 더 뜰 때는 이 뒤에 있던 핑크색 실을 갖고 와서 사슬을 떠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배색이 실이 변경이 됐거든요 그럼 이어서는 여기서 다시 짧은뜨기를 여섯 번을 떠줘야 돼요 이 짧은뜨기를 뜰 때 이 뒤에 이 하얀색 꼬리실이랑 지금 이렇게 뜨고 있는 이 하얀색 실 있죠 이거를 같이 놓고 같이 놓고 감아주세요 이렇게 두 가닥의 실을 뒤에 놓고 뒤에 놓고 이렇게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한 번 두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차례일 때는 이렇게 실을 갖고 오고 이 뒤에 있던 하얀색 실을 다시 가져오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감고 나오면 또 실이 변경이 되었죠 그럼 또 일곱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다섯 번 여섯 번 여섯 번을 하고 여기서 고리를 가져온 다음에 빼줍니다 그리고 다시 뒤에 있던 분홍색 실을 갖고 와서 사슬을 한 번 더 만들어 주시면 끝 그리고 또 다시 다음 코에는 짧은뜨기 짧은뜨기를 할 때도 이렇게 뒤에 실을 감춰서 해주시면 이렇게 실이 알아서 정리가 되거든요 그럼 나중에 여기 실이 이렇게 꼬리실이거든요 이만큼 이어져 왔으면 여기를 짧게 커팅만 해주시면 돼요 그럼 따로 돗바늘 정리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이 실은 그냥 놔두면 또 이렇게 중간중간 실이 나오게 되니까 애초에 이 짧은뜨기를 할 때 뒷부분을 이렇게 감아서 짧은뜨기 할 때 이렇게 실을 감아서 해주시면 더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다섯 번째 다시 하얀색 실로 교체 그 다음에 닷컨뜨기를 떠주세요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한단을 뜨고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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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팝콘뜨기를 하면은 한 코가 남아요 그러면 여기 한 코에도 마저 분홍색으로 짧은뜨기를 떠주시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밑단을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이 하얀색 실을 끊어주세요 끊어서 하는게 더 깔끔하거든요 그래서 이 실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리신 다음에 여기 첫 번째 코에 이렇게 걸쳐서 이런 방법대로 마무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사슬 하나 를 하면 다음 단으로 넘어갔죠 이 팝콘뜨기를 뜬 단 다음에 세 단을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팝콘뜨기를 한 단은 한단을 하고요 그 나머지 세 개는 짧은뜨기로 세 단을 더 떠줍니다 그럼 짧은뜨기는 반복이니까 세 단을 마저 뜨고 다시 돌아올게요 짧은뜨기를 뜰 때 여기 이 하얀색 실을 끊어놨잖아요 이 실을 여기서 정리를 해가면서 뜨면은 또 편리하거든요 나중에 이렇게 첫 번에 코를 넣고 이 실을 이렇게 갖고 와주세요 그래서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실을 걸쳐서요 이렇게 떠주시고요 여기 팝콘뜨기를 뜬 단에서는 이 코에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넣어서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코가 틀리지 않고 잘 올라갑니다 이렇게 짧은뜨기를 세 단을 더 떠줬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단은 또 팝콘뜨기를 떠야 되는데요 이게 똑같은 모양으로 올라가는 것보다 여기 가운데 팝콘들이 모양이 올라가면은 더 예쁠 것 같아서 이번에는 순서를 조금 바꿔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렇게 사슬뜨기로 단 시작이 되었고요 어 이번 처음 팝콘뜨기를 할 때는 일곱 번째 팝콘뜨기를 했잖아요 방법은 동일한데 처음 시작만 약간 다르게 할게요 먼저 시작을 하나 둘 세 번째 실을 바꿔주고요 세 번째 실을 바꿔준 뒤에 네 번째 팝콘뜨기를 떠주세요 그리고 다시 실을 바꾸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또 마찬가지로 일곱 번째 팝콘뜨기를 해주시면 여기 사이 가운데에 팝콘이 만들어져요 자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넷 넷 다섯 여섯 번째 실을 바꾸고 일곱 번째에 객콘뜨기를 떠줍니다 통과 옥 느낌 색 색 크크 색 색 스테이로 색 색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 밑에 두 개 사이에 이렇게 팝콘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처음 팝콘뜨기 한 단 그리고 짧은뜨기 세 단 이 네 단이 한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팝콘뜨기를 한 단을 뜨고 다시 짧은뜨기를 세 단을 더 떠주시고요 그 다음 팝콘뜨기에서는 여기 밑에 것처럼 처음 시작 기준으로 일곱 코째 마다 해주시고 다시 또 짧은뜨기 세 단 그 다음 팝콘뜨기는 처음만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팝콘뜨기를 뜨고 그 이후에 일곱 번째 마다 팝콘뜨기를 뜨는 거는 동일해요 그러면 여기 사이사이 마다 이렇게 팝콘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네 단을 한 세트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쭉 단수를 올려가면서 파우치의 높이를 높여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윗부분이랑 그리고 파우치 끈을 넣을 부분을 해서 한 6, 7단 정도를 더 뜰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파우치 높이를 이 정도 길이를 더 뜰 거라는 거를 감안을 하시고 원하시는 높이만큼 높여주세요 방법은 이제 동일하니까 저도 제가 원하는 높이까지 단을 올린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이 정도까지만 떠보려고 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팝콘뜨기를 하고 짧은뜨기 세 단을 더 뜬 게 한 세트라고 했죠 그래서 그렇게 맞췄고요 이제 여기서 짧은뜨기를 두 단을 더 떠보도록 할게요 짧은뜨기는 계속 반복되어 왔던 거니까 같은 방법으로 두 단을 더 떠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도 두 단을 더 뜨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짧은뜨기를 두 단을 더 떠줬어요 그럼 이제 이 다음 단에는 파우치 끝을 넣을 수 있는 구멍을 만들 건데요 먼저 시작은 마찬가지로 전단에서 마무리를 하고 올라온 상태고요 사슬 하나 만든 상태입니다 그럼 먼저 짧은뜨기를 두 코를 떠주시고요 이제 이후에 여섯 콧재마다 사슬을 한 번씩 떠줄 거예요 먼저 처음에는 두 코를 뜨고 그 이후부터 여섯 코씩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까지 떴고요 이 여섯 번째 코에는 사슬 하나 그리고 그 다음 코로 넘어갑니다 여기 앞면에 여기 구멍을 만든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여섯 번째는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는 사슬 하나 그리고 그 다음 코로 넘어가고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는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지금 이 여섯 번째를 할 차례예요 구멍을 만들 차례거든요 여섯 번째까지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은 또 짧은뜨기를 두 코를 더 떠주세요 하나, 둘, 이렇게 떴고요 그럼 지금 이쪽 면에는 구멍이 여섯 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짧은뜨기 두 개를 여기 처음에 떴던 것처럼 두 코를 떴고요 이제 여기서는 또 다시 여섯 콧재마다 계산을 하셔서 사슬을 떠주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는 사슬 하나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다시 시작 이렇게 끝에는 짧은뜨기 두 코로 마무리가 되네요 그럼 여기도 구멍을 세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가 됐네요 이렇게 하고 이번 단은 마무리를 지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자, 이 상태에서 먼저 짧은뜨기를 한 단을 더 뜨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짧은뜨기는 방법이 어렵지 않고요 그냥 각 코에 맞춰서 한 코씩 떠주시면 되는데요 전 단에 이렇게 사슬로 만들었던 부분은 그냥 이 코 자리에 넣어서 이렇게 떠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코들은 각각 짧은뜨기를 했던 짧은뜨기를 해서 생긴 코에 넣어주시면 되고 이렇게 사슬을 뜬 부분은 여기 그냥 안에 있는 큰 구멍에 넣어서 이렇게 짧은뜨기를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단을 또 짧은뜨기를 쭉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짧은뜨기 한 단을 이렇게 마무리를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슬 하나를 떠주시고요 이제는 마무리 맨 마지막 단인데요 여기서는 이렇게 볼록한 모양이 되도록 마무리를 하면 조금 더 귀엽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 코 수는 한 세트마다 6코로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먼저 처음은 짧은뜨기 한 코를 떠주시고요 여기 그 다음 5코 안에서 여기 중간에만 사용할 거예요 중간에만 한길긴뜨기를 5번씩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5개가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 코를 했던 이 3, 4, 5코까지는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다시 짧은뜨기 그러면 여기서 또 2, 4, 5 이 5코 안에서 짧은뜨기 한길긴뜨기 5개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가운데 한길긴뜨기를 5개를 떠주시면서 이 5코가 모두 사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개 한길긴뜨기를 뜨고 지금 뜬 코 하나, 둘은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그러면 이렇게 볼록한 모양이 완성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번 단은 쭉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5개의 한길긴뜨기를 뜨고 나면은 더 이상 코가 없을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일단 여유있게 가위로 실을 커팅을 해주세요 그리고 돗바늘을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 실을 여기 실을 고리에 걸린 데에서 그냥 쭉 빼주세요 쭉 빼주셔서 여기 부분을 조금 조여주시고 돗바늘에 끼워주세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기 처음 코가 보이시죠 처음 짧은뜨기를 한 코 이 코에 이렇게 넣어서 쭉 당겨주세요 그리고 다시 여기 코로 나와주시고요 이 아래에 넣어서 최대한 꽉 조여줍니다 그리고 이 실은 이제 이 안쪽에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으로 파우치 몸판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하얀색 실로 파우치 끈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파우치 끈의 길이는 이렇게 양쪽으로 넣었을 때 이 정도 길이가 되면 괜찮거든요 이 정도 길이까지 사슬뜨기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처음 매듭은 매듭을 만들어 주시고 좀 쫀쫀한 느낌으로 사슬뜨기를 떠주세요 가방, 파우치 끈은 두 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사슬뜨기로 파우치 끈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걸려 있을 때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실을 끈어 주신 다음에 이 고리에 걸린 거를 그대로 빼서 쭉 당겨주시면 자연스럽게 매듭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같은 길이로 두 가닥의 파우치 끈을 만들어 주시고요 돗바늘을 가져와서 여기 부분을 넣어줍니다 돗바늘을 이용하는 거는 손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편리하거든요 여기 저희가 구멍을 냈던 부분이 기억이 나시죠 양쪽에 6개의 구멍들이 되어 있어요 그럼 먼저 여기 한쪽 면에서 가장 끝부분에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구분이 안 되신다면 저희가 만들었던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사슬로 뜬 부분은 일자 모양으로 되어 있고 그 양쪽 코는 V자 모양으로 되어 있죠 이걸로 확인이 가능하시거든요 가운데 부분에 넣으면 구멍이 쏙 들어가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넣었다면 안쪽에서 나오고 또 그다음 구멍에 바깥쪽에서 또 안쪽에서 나오고 또 바깥쪽에서 안쪽에서 쭉 당겨주시고 다시 돌려서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만나게 되겠죠 만났을 때 양쪽의 길이가 똑같은 게 예뻐요 여기 사슬뜨기로 만들었던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이 되도록이면 길이가 맞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 끈을 끈을 살짝 여유 있게 당겨서 이렇게 묶어주세요 꽉 조여줍니다 이렇게 조여주고요 여기 부분은 최대한 짧게 잘라주시면 돼요 완성되었죠 그럼 나머지 한쪽도 똑같이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봤을 때 이쪽에서 들어가 주시면 돼요 여기 막혀있는 부분으로 막혀있는 부분으로 딱 이렇게 절여해줍니다 그리고 숫은 절여해줍니다 이렇게 막혀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막혀있는 부분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